비트코인 수준의 가상화폐를 개발했다, 200%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4,500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유람선까지 동원해 호화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경인 아라뱃길입니다. 성대한 유람선 파티가 열렸습니다. 형형색색 폭죽도 하늘을 수놓습니다. 유사 수신업체 A사가 개최한 선상 파티입니다. 성대한 파티에 그럴듯한 말로 포장했습니다. 직접 개발한 코인이 비트코인급이라며 2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자체 결제 앱까지 만들어 손쉽게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2월부터 5개월 동안 무려 3만 6천여 명에게 4,467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돈으로 고급 아파트를 구하고 명품을 샀습니다. 경찰은 1년여의 수사 끝에 사기 등 혐의로 대표 이모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모집책 등 109명을 붙잡았습니다. 대표 이 씨는 조폭까지 동원해 도피 행각을 벌였습니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고수익까지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돼서 투자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은 지금까지 현금 28억 원을 찾아내 압수하고 147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Mario